이 공연자는요, 송풍호시의 벗어나는 초등학생으로서 고등학생까지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. 제주 프로파트의 소중소년 상단의 공연입니다. 한 박수로 환영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서귀포 지구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 소록파트의 제주 평화를 위한 소년 상단입니다.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 스페인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축하합니다. 한 3년 전에 제가 이 대회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너희는 요양을 취실하느라고 문회라고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남부를 보면 다르셔서 작년에 심사풍 국제대회에서 입행을 해서 그 실적을 갖고 다시 냈더니 이번에 14팀에서 5팀이 폭탄인데 이 애들이 국제대회에 뽑혔습니다. 그래서 이 대회에 이번 3월 30일 날에 출석하게 되었고요. 지금 노래를 부르는 첫 곡은 스페인의 하바네라 살라더라는 소레비아 시에서 나라의 지원을 받고 연습지원들에게 거기에 대한 나름덩 과자를 표현하는 것이라 애들이 스페인어가 좀 부족해서 지금 연습 중인 곡을 한 번 올려봤습니다. 또 한 곡은 한국적인 힘을 갖는 한국미디어온곡 봉사령입니다. 많은 전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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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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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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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라 아리라 아리라